한글자막 by 박진희 예리하지만 2% 살짝 모자란 외람대 문화생활의 매력으로 빠져보시죠 김동연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진짜 인상 좋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화사하게 웃으시는 게 저분 저의 시사평목과 아닙니까? 네 맞습니다 김동연 박사 그런 화사한 옷은 인고의 끝에 그런 웃음이 있나요? 굉장히 똑똑하신 거네요 네 그런 옷입니다 아 옷도 좀 신경 쓰신 건가요? 네 신경 썼습니다 아 저는 오늘 옷 좀 신경 썼거든요 저는 이제 정말 제주는 꽃같이 피어나리다 이런 것들에 마음을 담아서 좀 살짝 엄지공주 같이 입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진짜 사실 박사님 문학을 좀 전공을 하셨나요? 네 그렇습니다 제가 문학을 전공했고요 사삼문학하고 사삼문학 그 다음 제1조선인 문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전시를 보면서 좀 놀란 것은 사삼에 관련된 작품들입니다 시와 소설 그리고 어떤 많은 역사적인 기억들 근데 그런 것들이 연도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으니까 이게 1948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 이 사삼 진상균농 운동의 역사와 사삼문학사를 서로 나란히 노르면서 그 중요중요한 역사적인 국면에서 사삼문학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를 좀 꾸며 봤습니다 몇 년도에 어떤 작품들로 이 마음의 굴을 타는지 또 몇 년 되는 어떤 작품들이 또 우리의 사상과 민족의식들을 일기어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사삼문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이 뭐세요? 순이삼촌 그렇죠 그렇죠 현기영의 순이삼촌이 1978년도에 발표가 되거든요 현기영의 순이삼촌이 발표됐던 78년도까지를 사삼문학의 한 시기로 보는 거죠 이 순이삼촌이 이제 문학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삼 진상균농 운동에 미친 영역은 정말 대단합니다 작품의 그 힘이라는 게 소설의 힘 사람들끼리 쉬쉬하면서 막 둘러봤단 말이에요 이것도 복사해서 또 둘러보고 사람들의 의식과 사상을 바꾸는 데 작품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소설 한 편이 어찌 보면 현기영의 소설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사상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 너무 잘하세요 박사님 뼛속까지 방송인 같은 여기서 많이 배부르 같기도 하고 시사처럼 나오시는 분 아니세요? 문학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장소가 수많은 아픔의 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랑시는 다랑시 굴이라고 한 데서 그 당시 학살됐던 사람들의 시체가 유해가 발견이 됐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다랑시를 소재로 해서 정문치라는 시인이 시를 썼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? 입 틀어막힌 구란에서 주저앉지도 못한 채 벽 긁으며 죽어갔을 사람들 그들이 긁어내린 벽화 속 손톱들이 오늘 낮달로 뜬 것일까 박사님 박사님은요 사상관련 문학 다 읽어보셨어요? 거의 다 전공이니까 전공이니까 물어보세요 2박 3일 동안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 MBC 사장님이 2박 3일 정도 방송을 주시면 제가 밤새서 여러분들에게 사산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방송 욕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산문학의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겠네요 진실 속에서 꽃 피어나는 우리 제주의 역사가 되도록 더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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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성철 작가님 안녕하세요 양성철 작가님 안녕하세요 어떤 색과 약간의 색감을 활용한 고급스러운 작품들을 많이 탄생시키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원래 사회를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사회를 해서 지금까지 해오는데 한 20년 전부터 사회하고 그림이 만나고 건축을 만나는 작업을 했죠 원래는 사회가 하신 건가요? 작품들 하나하나가 너무 고급스럽게 색감을 냈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칭찬을 주셔서 이런 것도 굉장히 칭찬을 주셔서 이렇게 약간 오페라를 연속으로 하시는 것 같은 소재가 굉장히 심플하기도 하고 약간 제가 배고 고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간장게장이 자꾸 생각이 나요 간장게장이 아니고 오리고기에 맛나고 오리고기 오리고기 너무 맛있잖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처음에 와서 놀랬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개와 오리를 이렇게 아이템으로 사보셨을까 개라는 거는 옛날 한시나 이렇게 보면 용왕 사는 용궁도 거칠 것 없이 들락거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개가 그렇게 강인한 장수처럼 보이고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하니까 사람도 개처럼 하면 코로나 이겨낼 수 있다는 비유적인 걸로 사용했죠 그래서 제목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작품이었어요 그렇죠 작품들에 보니까 제주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의 소재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약간 흙을 지뒀어서 쓰셨나요 그게 아니고요 제주 귤 껍질이 있죠 제주하면 귤이니까 네 귤 껍질을 말려서 귤피 가루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알료로 만들었죠 아 귤피 가루로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뭔가 무리지어서 함께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뭔가 공동체를 의미하는 건가 아니면 가족애를 얘기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네 저는 코로나의 거리두기 분위기 속에서 밖에 생활보다는 안에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누구보다 소중한 것을 느낄 수 있죠 작가님은 아내분과 사이 많이 좋아지셨어요? 코로나 시즌을 통해서 옛날부터 좋긴 좋아요 더 좋아졌죠 근데 혹시 지금 사진을 계속 찍어주시는 분이 아내분이신가요?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아내분께 네 레터를 한번 간단하게 카메라 보시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비아라고 해요 어 실비아야 천주교니까 네 실비아씨 한번 해주시죠 실비아 고맙다 늘 곁에서 작품하는 데 도와주고 갑자기 우선 편지를 아시는 거예요? 작품에 대한 모든 거 부위는 바로 앞에 있고요 이해해줘서 어렵지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편하고 쉬운 말 사랑합니다 아 실비아 멋지시다 실비아 I love you I love you so much 아 실비아 my my lovely soul my soul my life my grandchild 우리 실비아 부끄러워서 사라지셨어요 아 작가님 진짜 너무 순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실비아 어떻게 오랫동안 행복하시고요 우리 작가님 제주에서 많은 많은 작품들로 앞으로 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